따자하오 워스 띵 가인 제가 오랜만에 2023 정예인 팬미팅 10번째 계절인 타이페이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따자하오 워스 띵 가인 제가 오랜만에 2023 정예인 팬미팅 10번째 계절인 타이페이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타이페이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그날 보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10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PICC에서 만나요 시시해 따자 저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周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祝你 생日快樂 祝3D新聞網10周年了 哇 好快喔 生日快樂 鎖定我們娛樂新聞APP 更多的憲哥 就在這裡